이게 이제 프리. 이게 이제 사실 신혼은 저희가 또 신혼부부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을 사용할 때 그런 잔향에 또 민감한데 이 제품은 이제 큰일을 먹기 전에 미리 뿌려놓으면 코팅막이 생겨서 향이 나오잖아. 진짜? 그런 게 있어. 근데 많이 뿌렸으면 좋겠어. 홍현이가 이겨. 매콤해요? 매콤해? 뭘 먹고 사는지 진짜 조사하고 싶을 정도로 매콤해? 많이 나와요.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애석해요? 예, 애잔하고 애석해요. 애잔하고 애석해요. 제가 또 그게 이게 푸푸가 남에게 조금 더 우리 뉴트리아님 막 덮어지려고? 쩍쩍쩍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겨. 아니요, 근데 저는 진짜 아예 사랑해요. 대신 목숨도 줄 수 있어요, 진짜로. 그건 있어요. 그게 베이스가 되니까. 근데 처음에는 막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막 물 틀어놓고. 나도. 근데 방구는 이제 재워 안 될 땐 그냥 방방방. 아니, 저 배구리 밟은 줄 알았어요. 어떻게 하세요? 저는 궁금해요, 다른 부분들은. 어때요? 저는 갓두 씨 너무 민망할 것 같으면 소리 질러요. 알겠네, 한저라고. 알죠, 알죠. 그게 더 나은거지. 갑자기 야! 막 이렇게. 우리 왜 이런 얘기가 또 재밌지. 아니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부르기 때문에 왜 그랬거든요. 아무것도 그랬어. 야! 왜? 하늘이 잘 났어. 또 혼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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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난다. 등드름 등드름. 등드름. 아 너무 웃긴다. 아냐 아냐 아냐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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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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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아니 방송국 같은데 가면 이제 녹화를 한창 하고 리액션해주고 하다가 화장실에 이제 작은 걸 보러 들어가는데 지금병이 있잖아요. 우리도 직업이инг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마침 뒤에 방에서 화장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놀랄 정도로 나도 모르게 원래는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하는데 리액션하는구나. 리액션한 거야. 다 꺼내어. 다 해 딱. 다 해 딱. 다 해 딱.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올라온 적 있어요. 그거 안 돼. 안 되는 거야? 그걸 들은 입장이 궁금해서 쑥쑥쑥아. 다음에 다음의 색깔 다시 이렇게 슬프게 쑥. 입을 막아요, 입을 막아요. 아니 아이돌분들은 어떡해, 뮤즈. 무대에서 많이 하죠, 춤추다가, 그죠? 저도 사회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아, 추, 빠밤, 빵! 하하하하하하하 만약에 무대를 하다가 진짜 갑자기 어디선가 냄새가 나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무대 끝나고 내려서 누구야? 나! 진짜 너한테 누구야, 나!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직캠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, 네, 그게 있어요. 첫 시작이었어요. 근데 진짜 딱 보면 갑자기 냄새 확 올라오는 거잖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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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런 거, 미녀의 문이가 너무 웃겼어 문이가 다 들어왔어 같은 거야 들수베 맞던구나, 들수베 아, 너무 웃겼어 진짜 넘어갑시다 이제